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창동역 1번 출구 무학성 무도장 5층 학원에 오셔서 단체방 강습합니다. 학원 내부 전경입니다. 5층이라 공기도 좋고 보시는 분까지 햇빛도 잘 듭니다. 그리고 회비 가지고 여기 보면 커피는 무한 리필 커피 마셔가지고 배 아플 때까지 드셔도 되고요. 자판기 음료는 회비 가지고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학원 내부가 되겠습니다. 지하에는 무학성 무도장 창동역 1번 출구 무학성 무도장입니다. 여기서 모임도 하고 또 개인 지도도 합니다. 개인 지도는 문 닫을 때까지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. 밤늦게 하고 그래서 여기 학원 전경 거울도 좋고 아주 햇빛도 잘 들고 공기도 좋습니다. 오셔서 모임도 참석하시고 개인 지도도 받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세진 사교 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